관계부사의 생략 관계부사의 생략은 한마디로 선행사 어떻게 하겠다고요? 선행사가 일반적인 날짜 장소 이유 등을 나타낼 때 생략한다 선행사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비교해서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뭐가 있었어? 목적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비동사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주격이지 주격과 비동사를 생략하는 거예요 여기 두 개가 있었지 선행사의 생략이라는 건 뭐예요? 관계부사의 생략이라는 개념은 선행사의 생략 또 하나는 이렇게 관계부사의 생략 이렇게 나눠지네 관계대명사 쪽에서 생략의 개념은 뭐였어요? 관계대명사의 생략이었지 선행사를 생략할 수는 없었잖아 그렇죠? 관계대명사 혹은 관계대명사와 비동사의 생략 목적격일 때 여기 주격하고 비동사일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쓰는데 여기는 선행사 혹은 관계부사를 생략한 데 한번 볼까요? 또 하나는 하우하고 더웨이 계속 나오네 두 중에 하나만 쓴다는 개념 이쪽에 두 문제 데셈벌 1st is the day when I was born this is the place where the treasure box was found I don't know the reason why they didn't come Thanksgiving is the holiday who want people eat turkey 자 이렇게 the shop away 봐보세요 이거 항상 생략된다 둘 중에 하나 away라는 거는 아 밖에서 강아지 엄청 떠드네 어쨌든 강아지가 주인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서 둘 중 하나가 생략된다 하우랑 더웨이는 둘 중에 항상 하나만 쓴다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지 결국 매일 8th is the day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알맞은 위치는 어디야? 당연히 여기죠 워미스 땡과 워패렌트 5월 8일은 그럼 어떻게 돼요? 베이커리 그러면 뭐예요? 일반적인 선행사 생략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요? 매일 이게 1번의 경우고 2번의 경우는 아 1번의 경우 완전한 문장은 지금 밑에 써서 웬까지 나와 있는 게 문장이고 이해하지? 이게 관계사를 생략한 거고 관계사를 생략하지 않고 선행사를 생략한 거예요 매일 8th is when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베이커리 I bought the cookies is over there where 넣는 거는 어렵지 않죠 now now the student see the way how how를 어떻게 넣는다고요? the way 그냥 쓰든지 see how how small how나 way 중에서 둘 둘 중 하나 얘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앞에 있는 것처럼 베이컬이 장소 where 이런 식으로 선행사 나오고 시간 when 이렇게 나오지 않고 the way는 the way만 나오거나 아니면 how만 나오거나 둘 중 하나만 쓰자 3번 개념 I don't know the reason why 그 다음에 new york is where we can many famous place new york is the city 장소가 선행사야 where 부산은 따라나오는 거는 where the teacher told me how the way how를 어떻게 쓴다고요? 같이 쓴다 안 쓴다? 같이 안 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the teacher told me the way 싹 치우고 the way I could learn much faster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나올 거 연이어서 복합관계 부사 부사는 부사인데 장소, 시간, 장소, 이유 등등이 나오는데 시간, 장소, 방법 시간, 장소, 방법 등이 나오는데 at any time, at any place, in a way, in whatever way no matter when, no matter when, no matter how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을 보면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에요 You can visit me whenever you like 언제라도 그 다음에 내가 글을 call 언제라도 전화, 언제라도 전화하면 answered, inside says my phone call 내 전화, 답을 한다 전화를 받는다 number when, no matter when I call me answers, my phone call wherever, 장소 시간, 장소 We can have lunch wherever you like We can have lunch at any place where you like 이렇게 길어진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지 어느 순간 문제가 돼서 튕겨 나오죠 wherever I go My dog follows me no matter where I go My dog follows me no matter where 단계가 바뀌어지는 이 패턴 시간, 장소, 양복 부사절인데 이게 바뀌더라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however 중간에 있잖아요 접속 부사라고 해서 컵과 빵 찍어놓은 것들 있지 얘랑 주의해야지 접속 부사야 문장에서 따로 쩔어져서 퉁 하고 튀어나올네 접속 부사라고 하면 배웠지 그 다음에 포인트라고 보세요 however 한번 볼게 you can do it however you like 너가 좋아하는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식 어떤 방식이든 간에 you can do it 방식이든 그거 해도 돼 you can do it in any way that you like 이거 알아두고 however long how long it takes no matter how long it takes 오래 걸려도 시간에 나타나 시간을 나타내서 쓰는 동사 take you have to finish it you have to finish it how는 명사절을 이끌고 however는 부사절을 이끈다 이게 무슨 말일까 how는 how how to do 이런 거 배운 적이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이거를 how 주어 동사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니까 명사절이지 목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however 라는 건 부사예요 I couldn't find a solution 해놓고 how I have a much I tried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나는 요만큼은 어때요 독립적 네 독립이 아니라 부사절일 수밖에 없죠 양보가 양보의 경우 양보의 경우 이더라도 양보라는 개념 however 저래 어수는 위에 봐봐요 however long it takes 이렇게 되어있지 얘처럼 이거 좀 잘 봐 별표정으로 치자 여기도 한번 같이 however however and much cost much 라고 하면 형용서잖아요 많은 아 근데 cost라고 돼 있으니까 많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I'm determined by it 정해있다 마음속에다 정했다 이러지 determined 은 정해지 이런 소리 determination 결정 determined 단호히 나이 그것을 사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자 however 한번 볼게요 however hard I work 형용서 같이 나간다 however she's never satisfied 이게 문제에 있다 이거예요 볼게요 자 복합관계부사 양보들 별것도 아닌데 빨리 끝냅시다 이거 자연스러워 되도록 관계부사 한번 써봐 자 Can I come here as open as possible 가급적 자주 가능한 한 자주 Sure you can visit me 자주 라는거는 시간에 관여 시간에 at any time you want You want 뭐 That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at any time that you want 이러면 되겠죠 Soon often 빈도 부사라 에서 아 이건 시간에 관련된 거구나 자주 얼마나 자주 가능한 한 자주 시간에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고 다음 Your parents are very straight 완고하시다 이런거예요 Aren't they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They call me 나를 나를 꾸짖어요 꾸짖었어요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리고 This call me 내가 멍할 때마다 whenever I may make a mistake 이러면 되겠지 이러면 되겠지 다음 문제 자 가만히 있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한 것 중에 관계부사의 계속적 이용법을 안 했네 가만히 있어보니까 가만히 있어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거는 11-10 다음에 왜 이렇게 빈 데가 있나 했더니 포항해세면서 하고 관계부사 한 다음에 해봅시다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또 뭐야되요 Jonathan seems to be to be a very friendly student 굉장히 친절한 아이 친근감 가는 아이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yes also makes friends easily 어딜 가든 이러면 되겠죠 wherever he goes 걔는 어딜 가도 어딜 가도 쉽게 친구 사겨 I think the superhero in the box is amazing crime happened you bet 그래 you bet 이라는 말은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당연하지 뭐 이런 소리에요 니가 보증한다는 얘기네 그럼 그렇지 뭐 바로 그거야 사투리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암 그렇고 말고 you bet you bet you bet you bet you bet you bet 범죄가 발생하는 데 마다 그 웨이브 에 크라잉 앱은 범죄가 생기는 곳마다 요새 피우스 조금 끝마쳤면요 해비 펜이 쉰 워이브 이뿐 미니컴 예수 우 오디 오케이 얼마나 많은 하우미니 도매를 뭐 됐을까 however 읽어둬야 되겠지 복학해 however however many people 발음이 억양이 좀 이상하네 people come however many people come however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no matter how 이렇게 되죠 no matter how many people come 기분되고 자 B번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떠나도 됩니다 you may live 언제라도 whenever so you may live at any time 아름다운 것 봐 주지 마음에 어디든 wherever 그 다음에 at any place 다행히 뭐 택해야 되겠구요 at any plans you like 어디에 가 거주하더라도 친구들을 많이 사귀도록 해라 어디에 살더라도 where ever wherever you live make lots of friends 되게 중요한 말이죠 공부보다는 공부가 더 중요하냐 친구가 더 중요하냐 친구쪽 이견이 여전지가 없어요 whenever you like make lots of friends no no matter no matter no matter where you live make lots of friends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how how ever much much you learn no matter how much you earn 소득을 올린다 벌다 you shouldn't waste money you shouldn't waste money 다음 문제 다음 문제 CD 문제 보기 전에 관계되면서 계속적으로 보고 갈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구나 다시 보면 계속적으로 컴마를 썼다 그렇지 그 다음에 관계부사를 썼어 그럴 때는 얘를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느냐 만약에 어떤 의미냐면 설명이 부가적으로 나가는 경우니까 a 가 있어, 관계되면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야 이렇게 시간의 의미로는 then 위치의 의미로는 there 이런 개념을 쓰는 거예요 I called Mary at then 그 때 시간이 나왔네 she wasn't home at home then 같은 요 then이 then 이란데 시간 10이 나왔죠 10시에 Mary한테 전화했는데 그 당시 그때 그녀가 없었어 이렇게 말은 I called Mary at 10 and then 그런데 근데 그때 하면서 when when she wasn't home 순차적으로 연결되더라 큰 어려움은 없어요 I went to the museum. I saw famous paintings there 거기서, where 거기서 and there then 이라는 건 그 당시 there 거기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씁니다 접속사와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는 홀로 쓰이지만 접속사는 어때요 and 나 버시나 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죠 다음 문제 문제 좀 풀면 I met my friends 는 여기다 그대로 쓸게 는 여러분 다 써 I met my friends 는 눈이라는 게 시간의 개념이죠 when, when when it it so when it began to rain when it began to rain 다음 번 I met my friends the girls went to the when to the mall just more 이런 건 장소죠, where they had they had a good time had a good time there had a good time there had a good time there had a good time 랜다운 랜다운 데에 시판다운 데 거기서 올다운 더워졌어 다운드 힐 거 맞추고 이런 장소니까 왜 시판다 랜다운 데 에서 스퀘어 어머니놀네 스퀘어 코마츠고 에 장소 니까 웰스모 혼술 아해요 개최됐다 이런 뜻이니까 are held on weekends 5년이니까 주말마다 자 이거 다 1학년 때 썼던 개념들이 계속 써먹죠 중요하죠 그 당시니깐 시간이잖아 그 컷 맞추고 웬 이렇게 되겠지 웬델 선호 스포 여기 되는 또 쓰는 거 아닙니다 이 왔잖아 관계 부사로 왔으니까 쓰지 않죠 6번 the officer entered the house 자 하우스는 위치 장소에 관한 거지 where, where he found a missing child 자 이렇게 하면 국어 관계내명사 계속적인 관계부사 계속적인 모법 됐을 거고 좀 잡스럽죠 알아두고만 안 알아두고만이 아니고 꼭 알아야 돼 잡스럽지만 그 다음 우리 이제 어디와야 돼 다시 B까지 문제 풀었으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 관계 부사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봅니다 체크 3 자 스프링 에스 이스트 시즌 시시 시기 이제 월나러 플라우스 블룸 꽃이 핀다 어무수면 파티 어무수면 파악 자 장소니까 where we were 웬트 워스 웨이 크라우디 붐볐다 사람이 많다 디스 이즈 리즌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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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렛 우슈 세이 내수로 리소스 천연자원을 아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아껴야 되는지 의 이유다 디오 맨 익스프레인 거기에 캠 툴 리 살게 되다 이런거죠 거기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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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 한쪽으로 알아두세요 세미트리 아 내셔널 세미트리 국립묘지 자 아 아 액 아 아 아 벌써 볼게 아 애를 해서 뭐예요 아 자 이트 씨 스피프 그가 사람들을 속였어 속인 방법이까 장소 또이 애초리 프라이트니 깜짝 경악스럽다 프라이트니 아 아 티쳐 리얼라이 서른이 인텍 그 테스트 예술이 서라가 어제 시험을 안 보고 시험을 거부한 유 그 리스 그 리스 와이 그지 그 소라 거우 미언 마이 펄스테이 생일날 전화했어 그런데 하면서 뭐가 나오는 거야 계속적인 염법 한두개 나오는 거네 아니다 닷컴마네 닷컴마가 아니라 여기도 계속적인 염법 여기도 계속적인 염법 보면 소라 커뮤니언 앱 펄스테이 에파운드 시에 빈 씩 그녀가 아팠다는 걸 알게 됐어 그때 예 왜 그 다음에 처음엔 2 에스 섬타 선행사가 어때요 장소 있구나 를 맨 스크랜스 그런데 거기서 그런데 거기서 김에 이스라엘 에게 아이들은 나이 띵 뺌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몰라요 유어 앵 왜 왜 네가 화났는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y 이 시스템 더 어쩌고 저쩌고 왜 장소가 나왔어요 타이밍이나 시간 자 시간 이유 장소 뭘 쓸래 그래서 왜 마이 브라이 워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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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드 워스 엄마 일하시는 곳 이시야 여기는 엄마 일하시는 곳이야 이시스트 일하시는 오피스 사무실이야 이시스톱 이시서 13번 이월서 퓨이 시간이 나왔네 시기니까 많이 것 When people didn't go to war 그 다음에 13분 했구요 14번 2나 파일 소스팅 쓸데없는 쓸모없는 물건 2나 파이 사지마 하웨이를 뭐 하더라도 아무리 싸더라도 하웨이 7일 이즈 저 하웨어 나왔습니까 하웨어 행사 지컴 원인 들어오세요 nc 씻 아일라이 어디에 든 웨이브 자 들어오시구요 웨이브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느 곳이든 앉으세요 비버 저 우슬라이크 트의 세트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거 이거라 그랬죠 서술형 이면서 객관식 이면서 그 다음에 유추도 해야되고 빗자리 채워야되고 서술형에 가깝기도 하고 뭐 이래요 b 이 포인트가 여기 있는거야 우슬라이크 트의 세트 컨트리 그 나라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방문하시겠어요 이런거죠 노이 리스트 컨트리 아니요 그것은 출산을 낫세 이즈이 컨트리가 왜요 방문객이 불안한 안전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방문 안하겠다 이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ONTIME ONTIME은 이제 정각에 정시에 시간 안에는 INTIME 그러니까 No, there are, there were many occasions 많은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있네 이건 뭐야? 이유가 되겠죠 왜? 그가 늦게 왔는지 많은 경우가 있어 많은 occasions 느껴져 경우, 사례들이 있어 아니야, 다시 한 번 볼게요 다시 한 번 보면 Do you think that will come on time? 정지 왔다고 생각해? 아니? There were many occasions 한 번 다시 볼게요 Do you think that will come on time? No, there were many occasions 이유? 왜? 이랬더니 자, 볼게요 Ted가 on time 시간에 맞춰서 할 거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니? 이 occasions라는 거는 어떤 경우나 이런 것들인데 그럴 때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늦는 사례들 늦을 때가 이거 when이에요 고민했어요 많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는 그럴 때가 있었다 늦는 경우가 많았다 늦는 때가 많았다 when으로 여기 좀 조심하세요 가만히 보니까 아무 생각해도 안 되겠어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You made this delicious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는지 Sure, I'll show you 내 레시피 내 그 요리법을 보여줄게 This book is interesting 이라 전혀 흥미가 없어 That's the reason reason you got why 이렇게 나옵니다 reason why scientist scientists often sit up all all night in their labs 그 실험실에서 밤 꼬박 새는 경우가 많죠 체력 좋은 과학자들 Yes, it is 종종 종종 그렇다 그랬더니 그게 그 이유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이라는 방법이야 방법 이렇게 됩니다 This is the way scientist normally work 이렇게 쓰던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쓰죠 선행사 선행사 이 관계 부사는 선행사란다 관계 부사는 how the way 하고 the way 하고 같이 안 쓴다 그랬죠 이거 중요 별 이상한거 같고 지금 헤맸어요 서술판 가볼게요 이유가 뭐예요 The reason이죠 10단어 이내라 그랬으니까 이런 문제 많이 봤잖아 지금 다 한번 써보는대로 다 써보는다 reason why emotion 그게니까요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안다 작동하다 doesn't what 나는 안다 그러니까 I know the reason 10개가 되나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됐네 I know the reason why my machine the machine doesn't work 9개니까 10단어 이내네 요거 요런 문제 좋았죠 동작 관계 부사 이용해 사무장으로 바꾸라 그러면 선행사 season 시기죠 season when 일단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when people are on vacation 그 다음에 한번 아 그럼 아 월 슈 라이 푸트 스틸 워스 라이프 때 스픽 절 어떤 올까요 우리 왜 어 버리 어 버리 그거 와 와 샤넬 어디든 프리 웨레벨 밥은 읽었죠 eat wherever you want 전체 문장 put it wherever you want 네가 좋아하는 데다 놔 네가 원하는 데다 없어서 어색한 거 이런 거 골라라 하면 머리가 찌끈찌끈하죠 어색한 거 두 개 이스라엘 아이스터 대수 이스라엘 아이스라엘 스팩 땡 두유 노드 뒷뒤 노트 사우스 위원에 공개국서 외워가 없다리 그저 쇼라 디스에서 아쉬워라 에이맨 서리스 워스폰 닌 서워 더 스 워 더 서리 2 두 스테이 하세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뒷뒤 봐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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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이상한데 do you know this house in the photo 라고 했더니 sure this is a house where a famous artist was born 어 그러면 in이 왔네 그 위치여야지 where 는 in 위치니까 아 깜빡 속을 뻔했어 지금 왜 는 인 위치니까 어렵죠 여기다 왜 뭐를 바꿔야 돼 위치로 바꿔야죠 이렇게 쓸려면 핵심은 이거야 전치사하고 관계되면 관계 부사와 전치사 되게 중요하다 이 뭐 왓도 쇠리기 뭐 그는 또 어떻게 봐야 되나 왓도 쇠리 2 2 스테이 하세 이 스윙 및 조용히 이스터 또 왜요 또 왜 하우는 둘 중에 하나 더 냉가 더 웨이로 쓰든가 하울 쓴가 이게 문제의 빛이 검은 전에 좀 되겠죠 어르신로 응급 도웅 이스페 링 드 루프 루프 마하우스 리그스 웨이너블 시키야 시건 관련된거지 비가 올 때마다 더 쏘라 인조의 칭패 스폰 나쁜 음식 먹는거 좋아나 즉이니 인어 하우 뱅 그리시 사회 월요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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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는 복합관계 부사 배고플 얼마나 배고프더라도 쉬이 더 스나 잇 에니 펜스 후에 아무리 들어봐도 이런 편이 되죠 하우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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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에 그 다음 문제에 이까지 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그 가정법 이네 자 비디서 비오 하고 씩고 더 꼴라 쩌 웰 인 위치니까 죄인이 쓰니까 워치 이렇게 바꿔야 될 거고 더 왜요는 더 웨이든 하우든 하우든 태기를 하라 이게 답이겠죠 그 뒤에 문제들 어 계속 문제들이 나오네 별거 없고 다음번에 가정법으로 만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